안녕하세요. 카라의 박혜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MC. 이제 막 마이크도 안 주고. 네, 저 오랜만에 나왔는데 화면 확인 좀 해볼까요? 괜찮은가요? 네,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MC 지연 씨, 혜리 씨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들어와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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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바니 라바바니 거기서 호수를 그렇게 추시면 안 되잖아요. 어, 우리 다 같은 안무실. 어, 같은 안무실 출신이에요. 맞아요. 같은 연습실. 다들 휴로휴로. 아, 여기까지. 죄송해요. 죄송하네. 아유, 이거. 오늘 그냥 보러 왔어요. 리타지지로 왔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너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 지어볼 수는 없어요? 코너 이름이네. 파티걸, 파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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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라 티아 걸스테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저기 유닛 이름 같다. 진짜. 패티건줄.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하인드 더 파티걸. 우와, 안 멋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혜리야는 제가 처음 봐요.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인사만 하다가. 두꺼운 거예요. 아, 맞네. 영지랑 같이 학교였어요. 아, 진짜? 고등학교. 오, 영지랑. 오, 귀엽네요. 하하하하. 갑자기, 갑자기 심었네요. 영지랑. 어, 영지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니 말 잘 들어요. 네. 언니, 언니들 말씀 잘 들어야 돼. 그게 사랑합니다. 나도 언니들 말씀 진짜 잘 듣거든. 그래요? 네. 언니들, 언니들 말 잘 들으시죠? 네네네. 우리 막내들은 언니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 언니. 언니들. 영지 파이팅 열심히 해, 영지야. 하하하. 와, 나 여기서도 막내다. 하하하하. 우와, 좋겠다. 난 여기서도 리더네요. 하하하하. 아, 요즘. 마리퀸이 없잖아요. 진짜 산하리에서. 잉 했다. 잉. 너무 귀여워, 진짜. 저거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저도 못 하겠어요. 빨리 해줘요, 빨리. 아, 진짜 못 하겠어요, 근데. 아니, 언니가 많이 언니니까 한 번 해봐요, 괜찮아요. 하하하하. 하! 똑바로 말합니다!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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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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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에잉.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어떡했어. 아니, 근데 너무. 어떻게 그랬지, 내가?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진짜. 제가 원래 애교가 없는데. 네. 그거는 애교가 아니었어요. 좀 짜증이었는데. 아, 진짜? 정정자 하나! 하나! 정의야, 정의야. 정신차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정의야, 정의야. 정의야. 봤을 때는 나이도 제일 어리고 해서 좀 많이 적응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고생했어. 하하하하. 응. 제발. 말 바로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일부러 귀엽게 보이려고 한 그게 아니어서. 진짜 한 열 몇 번 돌려본 거 같아요. 그거는 가식이 아니고 꾸밈이 아니고 진심으로. 군대 꼭 가보십시오 한 번쯤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위 하신 거 축하드려요 너무 잘 나오고 오늘 의상도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가 무대 때마다 챙겨봤거든요 저희 멤버들 다 같이 와 이번엔 대박이라고 진짜 너무 예쁘다면서 진짜 진짜 영지만 좀 더 잘하면 티아라가 컴백합니다 오늘 저희에서 첫 번째 록화가 있는데 왜 이거 자꾸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혜리야 혜리야 이게 포인트 안무 야야야 야야야 와 이 자리에서 최고까지는 공통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네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의상도 우리 같은 아 맞다 여기 의상도 사진도 같은 실제 우리 그냥 2단 며차기 우리 다 이겨낸 이겨낸 쪽이었죠 와 이겨낸 쪽이요 어 우리 다 같은 안무실 같은 안무실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냥 같은 그룹이에요 해요 네 언제 한 번 다 같이 보여요 진짜 진짜 돈을 아 아 네 비하인드 더 카트건 화이팅 화이팅